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레이기를 보게 됩니다. 레이기 속에 숨겨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사법을 통해 제사법의 실체의 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레이기를 통해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묵상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우리 친척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늘 실패하는 사람들은 빌리포스 4장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여우수의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이 말은 제대로 성경을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것 자체도 생활과 관계없는 성경 공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어려운 거예요. 상세계 3장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성경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상세계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학자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목회자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세계 3장의 문제. 이 죄라는 문제가 결교는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죄라는 문제. 이 죄로 말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탕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상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 정답이 뭐냐. 상세계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적 관점에서는 메시아, 신약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이다. 성경이 뭐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상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소개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뭡니까? 바울 소신 14권.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레이기를 기록했겠습니까? 레이기가 뭔지 몰라요. 막연하게 레이기는 그냥 번제, 소제, 화목제, 속권제, 속죄제구나. 피해 역사가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차근차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성경이 레이기고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성경이 이사야하고 예레미하고 에스겔이고 또 손짓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다 다루는 게 뭐예요? 이사야예요. 예레미야입니다. 또 게시록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대꾸도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엄청 공부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 성경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현장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의 관점에 있으면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이 은혜가 52조, 365일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운된 겁니다. 그냥 침체돼서 사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합니다. 기도, 전도,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차근차근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더 이상 이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기를 또 깊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창세기를 1년 동안 하니까 A4 용지는 600페이지 나왔거든요. 아니, 600페이지가 넘었죠. 레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또 159고, 또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구속사 중심의 성경은 쉽게 다른 데서는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냥 하기가 어렵고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또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추리국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BC 1436년 드디어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추리국을 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사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달력을 썼거든요. 애굽의 시간에 이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리국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해야 될 달력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추리국을 합니다. 그 전날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피를 바름으로 1월 15일 정오 때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때 피가 발라진 문은 패스오버 왔거든요. 그리고 6월입니다. 6월. 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기준은 뭐냐면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윤리 그 사람의 도덕 그 사람이 살아왔던 댐댐이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재앙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평가 기준은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어떤 피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은 장차옷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댐댐이와 수준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죄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 피를 바르고 하나님은 1월 15일 정오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임했고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아침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1월 15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일만에 1월 15일날 출발했죠. 3월 1일날 딱 45일만에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신해산에서 며칠 임했는가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겁니다. 신해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호랩산이에요. 신해산을 다른 말로 호랩산이거든요.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추래국기 19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70가지 시행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이 추래국기 19장 서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어디서 신해산의 꼭대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메세를 주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추래국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걸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이 언약서를 나중에 언약계 옆에 두라고 했거든요. 언약서 모세가 받았다 그래서 모세 율법 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직접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신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라고 매요.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는 베리뜰 헬라에서는 데어 데케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베리뜰 히브리어는 쪼갠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쪼갠다.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와서 그 몸을 반을 쪼갭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왕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베리뜰 이게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파괴하는 순간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베리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의 산에 맺은 거예요. 제가 추력기를 통해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 50%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 기둥에 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머지 50% 피는 모세가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은 관계예요. 관계. 이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은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짐승의 몸이 쪼개서 피가 나온 것처럼 네 인생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참 이상하죠. 제가 신학대학 신대원 나오면서도 이걸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계속 공부하지만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 졸업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학교에서 공부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냐 백독 백독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백독이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고시공부해요. 애호구게 했다고. 암기를 한 거예요. 암기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기한 거예요. 암기를. 얼마나 암기했냐면 사보금서 있잖아요. 사보금서를 암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태보금 4장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사탄에요. 그게 마가보금 1장이 나와요. 누가 보면 3장이 납니다. 그러면 4.1.3 이렇게 애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애웠거든요. 애운은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아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없는 가운데 그냥 창세기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장이 무슨 사건이 있고 2장이 무슨 사건이 있고 3장이 무슨 사건이 있고 50장이 무슨 사건이 있냐 그 정도 정도밖에 알지. 왜 창세기의 톨레 도토라는 톨레 도토라는 이 족보가 열 번 나올까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줘야지. 누가 가르쳐 줘야지. 가끔 가르쳐 주지만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배출된 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성경 공부를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거 치료한 거야. 이 신의 산 이 언약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은 그냥 신의 산 언약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합 언약 신의 산 언약 그게 모합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밤으로 말리면 막 추레고 뵙습니다. 이제는 노예 세방됐어요. 그들의 신부는 애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45일 동안 걸어서 신의 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왜 하나님이 쉽게 명을 주고 왜 시행규칙 70가지의 율법을 줬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말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애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쉽게 명을 주고 율법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설계대로 줘서 이 성막의 설계대로 만든 건 만든 날이 언제냐 PC 1445년 출애고반지 2년 1월 1일 날 1일 날 성막이 완공된 겁니다. 완공된 거예요. 부신자들이 볼 때 다른 나라 볼 때 신이 임하는 이 성막이 굉장히 초라해요.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가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기름을 바랐다고 있잖아요. 관유를 바르는 관유 관유라는 것은 구별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관유의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물에 기름을 바르거나 바르는 순간 구별된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인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성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용도 외에는 쓰지 않아요. 관유를 바름으로 이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게 2월 1일이에요. 2월 1일부터 민수기가 2월 1일날 시작합니다. 하나인 민수기를 통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개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개수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열두지파를 통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셌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은 이제 어떻게 해요? 레이웨인들을 개수한 거예요. 이제 성막이 성막이 완공됐으면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성막에서 죄산받아야 되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성막에 섬길자를 레이윤인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윤들을 즉 레이윤인 중에서 태어난 지 한 달부터 50세까지 개수했더니 2만 2천명이 개수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태어난 지 한 달부터 50세까지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를 개수했더니 8,580명이에요. 레이지파는 그 밑에 문하리지파 게르손지파 또 고아지파 재산그룹이 있거든요. 레이기는 뭐냐면 민수기가 2월 1일 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막은 출애고반지 2년 1월 1일 날 완공됐거든요. 이 한 달 사이 1월 1일부터 민수기가 시작하는 2월 1일 이 한 달 사이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 레이기예요. 어디서 신해산에서 누가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공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 제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면 안 되거든. 지 마음대로 멋대로 엿장수자로 안 되니까 제사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이 뭡니까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뭡니까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 제사는 다섯 가지 제사법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번제는 뭐냐 완전 헌신 짐승을 갖고 오면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태우는 거예요. 고기와 내장을 완전 태우는 거예요. 완전 헌신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선택이에요. 선택. 필수가 아니에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는 고운 고운 가루거든요. 밀을 갖고 와서 어떻게 고운 가루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구워서도 드리고 소수로 드리고 프라이판 번철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를 들을 때 같이 드려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재물이 뭐냐 소제예요. 소제는 뭘 상징합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완전 헌신 미리 고운 가루가 되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어떻게 해요 부서져서 제사장이 만졌을 때 고운 가루가 이 재물로 되듯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이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부서지고 깨져서 번제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헌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 헌신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주간이에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순서가 있거든요. 내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바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런 장면이 오늘 목요일이에요. 내일 유대의 시간 제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거든요. 3시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죽으십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이라. 이것이 레이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있는 거예요. 7장에서 6장에서 8장은 뭐냐? 레이윤들 제사양들 제사양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를 들을 때 제사양들은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를 제사장 우리가 말하면 제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양들이 너 번제 들을 때 소제 들을 때 화목제 들을 때 속권제 들을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제사장의 우리가 말하면 규례, 규례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 이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은 대물림 되는 겁니다. 암울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 지파 레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고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이 지파가 있는 레이 지파는 거기에 각각의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이냐면 자, 문하리의 족속 게르솜 족속 고아 족속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요.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직계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리고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나답, 아비우, 엘레하살, 이담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이제 위임식을 해야 돼.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 위임식이 뭐냐? 이제 오늘 레이기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임식을 할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위임식을 하고 그의 아들 네 명의 아들도 동일하게 임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명식의 임명세. 이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세 개예요. 수송아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제제. 아론도 인간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속제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이란 말을 레이기에서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속이란 말은 갚다 갚을 속자 대갚다 갚다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 그 속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량 속전 재물이 숫송아지와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이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의 수양은 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수양은 이제 어떻게 위임식대 위임식은 화목제를 드려요. 이 화목제가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제 대제사항 앞에 관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부었다는 건데 기름은 감난류에다가 네 가지의 약품을 넣은 것이 관유의 관유. 관유는 이 시대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관유는 제사항 선지자 왕 외에는 붙지를 않았어요. 성별됐다. 구별됐다. 이 관유는 이 시대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말은 구별됐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부를 때 성도 성도 거룩함을 입은 사람 성도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 볼 때 구별된 존재라.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수준이 있느냐 안 되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상품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속이 어떻게 해요 죄가 삼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아론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우는데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부어져서 얼굴로 와서 수염으로 와서 온몸에 적시는 거예요. 이게 관유가 부은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으로 뒤범벅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성령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히는 것. 이때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온몸에 범벅이 될 정도로 잠기듯이 신약에 와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핏박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세상을 이겼지만 환란이 없는 시대 핏박이 없는 시대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쉽고 생활 황편이 좋아질 때는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질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조금씩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잠식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성경이 눈에 와나요. 영상 매체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손에 휴대폰을 주고 영상 매체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하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심심한 것이 심심해. 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드라마나 영어나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하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를 못해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들긴 듣지만 마음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아홉과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보금대로 살겠다. 언약대로 살겠다. 그러면 우리 속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절제 TV의 절제 내 취미생활의 절제 내 욕망의 절제 물질의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1장 4절에 여호와 교수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 이라는 것은 나답 아비우 엘라하살 이다 말입니다. 제사장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임명한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임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아론을 임직합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특별히 장남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명식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몸을 씻는 의식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 하면 구별됐다. 그 보이는 모습으로 제일 먼저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예복을 갖추는 거예요. 예복은 7단계예요. 7단계. 여긴 대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7단계입니다. 먼저 속옷을 입혀. 신세마포 옷으로 이게 속옷이 신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입혀. 이 겉옷이 청색으로 된 겉옷이에요. 왜 청색이냐면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맨 앞에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를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계를 이동할 때는 고아지파가 어떻게 맵니다. 매고 겉에 어떻게 뒤집어 쉬어요. 제일 먼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시장을 먼저 덮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청색 보자기로 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청색 보자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제상만 이 청색 거둘 수 있습니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인간편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스에 보면 대제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 100% 신성 100% 인성 장차오실 대제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청색 거둬수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 같은 게 뭐냐면 애봇이에요. 애봇. 애봇. 이 애봇을 여러분 만드는 걸 보십시오. 이 애봇의 수를 오는데 이 애봇에 들어갈 수가 네 가지 실로 만드는 거예요. 실로 어떻게 해요? 보자기 다른 말은 앞치마 형태로 만든 게 애봇이에요. 네 가지 실입니다. 반드시 구약에는 네 가지 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도 그랬고 성막도 그랬고 휘장도 그렇고 대제상의 입을 애봇 또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을 얘기합니다. 뭘 상징합니까? 장사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청색 장사오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자색 장사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으실 것이다. 홍색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 흰색 그래서 애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애봇에 흉패를 달아요. 흉패 이게 흉패 흉패 가슴에 직사각형의 흉패입니다. 흉패 흉패를 달고 그 흉패에다가 열두 가지의 보석을 아 또 열두 가지 보석은 각각 지파를 상징해요. 열두 지파는 각각의 기가 있고 열두 지파는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 유다 지파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붉은색이라. 왜? 유다 지파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들이 다 모이거든요. 연합해서 오면 각각의 지파에 기가 있었고 그게 있었어요. 그 상징하는 짐승이 있었다고. 그 유다 지파는 기가 붉은색이고 기가 짐승으로 말하면 무슨 짐승이었냐면 사자였다고. 사자.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오실 것. 사자는 왕을 상징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안 배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유다 지파에서 크리스도 오신다는 구속사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색깔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흉패에 있는 열두 색깔의 보석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둥림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류와 금방울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방울이 있고요. 모자. 신천으로 만든 모자가 있고 관이라고 하죠. 관. 그리고 여기에 금패가 있어요. 금패. 이 관에 금패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호와의 성결.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거는 일반 제사장들은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입지 않고 애봇과 둠빔은 없어요. 이건 대제사장을 위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불러요. 관유. 어느 거룩함을 입은 존재다. 관유를 쫙 붙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으면 모세가 그 앞에 관유를 보면 이 관유가 이 관에서부터 이 아론의 얼굴과 수염과 온몸에 쫙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관유를 번재단에 일곱 번 뿌려요. 일곱 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은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존재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휘브리소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관유에 어떻게 합니까? 기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서 이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룸봉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성령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4등 16장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지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제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지하시는 거예요. 대제상만 관유를 붓고요 나머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유를 이마에 앞머리에 발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의 의식은 구약의 대표적인 세 직분 선지자 제상 왕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를 임직할 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한다는 걸 아셔야 돼. 장로님들 머리에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안수입사님 권사님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 안수라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안수한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만 나타나거든요. 정가되다. 넘어가다. 중직자는 목사가 안수받았다는 것은 작은 목해자로 임명받은 거예요. 목사와 같은 마음 목사와 같은 중심 목사와 같은 메시지 목사와 같은 기도 목사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전가되다. 그러니까 임직을 딱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면 구별된 존재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한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속하는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중직자들이 현장에 심을 못 쓰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예원교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애벌스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반 옷에 비해서 신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청색입니다. 눈에도 잘 띄어요. 백성들이 볼 때 아론이 눈에 띈다. 왜? 청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눈에 확 띄는 거라.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을 식사를 하겠습니까? 함부로 죄도 짓지 못해. 함부로 말도 못해. 왜? 아니 애벌스 입은 대제사장이 잘못된 언행,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금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으로 가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자유롭지 못해요. 이 말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앞선 지도자를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중직자들은 이런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의 모델 아닙니까? 모델이라는 제가 볼 때는 조심할 게 많아요. 내가 자녀 앞에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결단한 부모들은 자녀 앞에 함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아빠로서 굉장한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러려면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산다고.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존경합니까? 자녀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기 위해서는 함부로 먹어야 되면 안 되고 자녀가 있는 앞에서 부부간의 대화법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결혼하는데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막 샀으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드시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이란 말 자체는 구별됐다. 다르게 살아야 존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시도란 칭호를 붙여줬습니까? 그리시도란 칭호는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롱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 게 내포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걸 살고 안디옥에 다니는 교인들 안디옥교에 다니는 교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른 거. 삶이 다르고 교육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롱의 의미로 그리시도란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대세상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입는 순간 이제는 그런 구별됐습니다. 성별 됐어요. 대세상과 그 아들들의 차이는 뭐냐? 대세상과 아들 제상과의 차이는 성의의 성의. 이 애봇을 입는 것은 대세상만 입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대세상 어떻게 하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얼굴과 수염과 온몸에 적시지만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바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대세상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제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요. 속제제를 왜 드립니까? 그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해야 돼. 속하는 방법은 뭐냐?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제제 제가 우리가 내기를 통해 속제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이 속제제 이 속자는 가풀 속이에요. 이 속제제는 유일하게 네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속제 구별됐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제 족장을 위한 속제 일반 평민을 위한 속제가 다 달라요. 짐승도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법했을 때는 짐승도 수송하지 가장 비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지조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늘 삼오직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삼속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임직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 내가 삶속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우선시 두겠다고 다짐 결단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특히 주의 종은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그러면 절대로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말려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문제는 뭐냐.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제가 늘 지도자 얘기하지만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잘하면 돼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학 잘할 필요 없어요. 수학 선생님이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하면 좋지만 수학만 잘하면 돼. 영어만 잘하면 돼.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비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러면 안 되고 구속사 중심으로 알아야 돼. 평신도와 교육자의 차이점은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속재재를 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 번재입니다. 번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번재의 짐승을 갖고 옵니다. 수양을 갖고 와요. 그럼 이 번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양이 죽입니다. 그리고 양푼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다 토막을 내요. 번재단에 번재단 어떻게 해요? 태웁니다. 그 피는 번재단 바닥에 피를 뿌려요. 완전히 태워버려요. 덩어리가 만져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하나님은 그 완전히 타버린 짐승을 보면서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상징합니까? 속재재는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에 위임식을 합니다. 그 위임식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한 마리의 수양인데 이때는 위임식은 화목재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 때는 화목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상의 위임식 때 먼저는 개인의 속재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번재를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임식 할 때는 화목재 제물로 수양을 되는 겁니다. 이때 수양이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그래요. 레윈들은 이 수양은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합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가 이 한 마리의 수양을 이제는 위임식 때 바치는 거거든요. 드디어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속재재 드리고 번재를 드리고 마지막 남은 수양을 가지고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해요. 한 마리의 수양이 이제 백성들이 본원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리 이제 제상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화목재 절차대로 드리는데 보세요. 화목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수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전가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를 받아서 피를 받아서 피는 번재단을 뿌리고 이 짐승의 기름 기름이라는 건 불을 상징하거든요. 가장 그 불을 상징하는 기름 기름 기름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 그 다음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 홍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을 하나 옆에 화재로 태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 가슴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스장의 목이고 나머지 고개는 어떻게 환제자와 함께 같이 먹는 게 화목재인데 위임식 때 사용했던 화목재는 특이한 게 있어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피를 대제상과 그의 아들 제상들에게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먼저 머리 상체 하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위임식 때 제일 먼저는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요. 수양의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왜 피를 바르겠어요. 위임식 때 대세상 아론의 하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제상들은 하나의 말씀만 들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상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전도자의 삶 여러분 가문을 보금화시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소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 귀가 발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육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보금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두 번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른손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리가 말한 권위를 상징하고 우선순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너의 이 손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엄지발가락에 하체에 피를 바릅니다. 뭘 상징합니까? 움직여라 이거야. 이 두 다리 이 두 다리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다리는 나를 위해 살아라. 다른 말은 머리 머리 이 머리 머리의 가장 중요한 귀 귀잖아요. 귀는 내 말만 들어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듣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지성은. 그리고 선체와 하체 즉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보물에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이게 제사장 위임식 때 피를 이곳에 바른 거예요. 머리 상체 하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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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과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유와 관유와 번재단에 떨어진 피 있죠. 번재단 밑에 피가 얼마 만에 그 피와 관유를 섞어서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번복이 된 기름과 관유와 피가 번복을 대하고 섞어서 어떻게 해요? 아론의 옷에 피를 뿌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가 어디에 많이 뿌려진 거예요? 이 가슴 계통에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너의 온몸은 나를 위해 살라 이거예요. 관유 관유와 피가 섞였거든요. 관유와 피를 섞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8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재단은 번재단 위에 있는 피 아닙니까?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옷과 그의 아들들 네 명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와 이라말 그의 아들들 옷에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온몸을 피만 먹게 되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 피의 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덧입혀라. 이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막에 그리고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서 있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관유를 입고 그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 의복을 입고 먼저 속제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위임식 때 한 마리의 수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아론의 깃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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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아론의 엄지손가락 아론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후에 나머지 관유와 번제다는 피를 섞어가지고 이걸 아론의 옷에 쫙 뿌리고 또 아들들에게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되게 살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그 표현이 베드로스 2장 9절에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들은 언제 힘이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믿지 않는 가문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물질이 구별되게 써야 되고 시간이 구별되게 써야 되고 가치관이 구별되게 키우는 존재가 뭡니까? 랩런트 아닙니까? 남은 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가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변화의 피로 번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교육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직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완전히 임하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임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에 구별된 존재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늘 깨어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계실지요다. 아멘